안녕하세요. 굿라이팅입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에세이 참석을 시작을 할 겁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처음 전체적인 에세이를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다 정확히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순서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결론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본인의 의견을 적절히 잘 섞어서 조합해서 하셨다는 게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전히 어법 오류가 조금 있긴 있어요.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문단 시작입니다. 서론 시작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위치를 많이 쓰셨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 회원님 에세이 보면은 위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이제 너무 많으면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alright? 그래서 뭐 that을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꼭 관계대명사 위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위치로 하는 것보다는 위치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연결사를 사용해서 연결사죠. 연결사를 사용해서 새로 문장을 다시 써주는 게 더 문맥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해 가시죠? this makes them steady 이것이 그들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은 takes time 시간이 좀 걸린다 라는 거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썸이 나옵니다. 썸 이제 타임에다가 썸을 많이 쓰신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기다가 또 쓰셨고 거의 대부분 거의 한 90%의 비율에서는요. 경우에서 타임에 썸이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붙지 않아요. 90% 정도 가끔 정말 필요할 때만 붙는 거지 이렇게 많이 자주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타임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요. 이제 처음 그 one reason 그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what they've observed 원래는 learned 라고 쓰셨어요. 그쵸? 근데 learn이라는 단어가 이 위에도 보시다시피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위에 바로 learned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learned를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동의어 형태인 observed를 제가 썼어요. 이해 가시죠? 뜻은 비슷하고 맥락 역시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리뷰에서 제가 이 딜이 지웠을 거예요. 자 if 만약 그들이 리뷰 everyday 매일매일 복습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if if나 whether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한다면 동사의 시제는 항상 뭐예요? 현재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이거를 이제 제가 몇 번 잡아 드렸던 것 같은데 가끔씩 헷갈릴 때 있어요. 하지만 어지간하면 좀 그 조건절 그쵸? 조건이라는 이런 if를 사용해서 문장을 쓸 때 기억하셔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It also prevents the students from 자 요거를 하는 거를 요거 하는 것으로부터 학생들을 못하게 방지하고 그쵸? And staying up all night 원래는 at night 이라고 하셨는데 밤을 새다 라고 할 때는 all night 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Stay up all night 여기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쵸? Another reason is that the teachers can determine 원래는 teachers know 라고 하셨어요. 그쵸? 근데 사실 요정도 에세이를 쓰게 되면 어휘 선택이 굉장히 그 에세이의 난이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1차원적인 좀 단순한 어휘들보다는 슬슬 조금씩 이런 단어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단어를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위주로 교정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Determine 같은 경우는 No랑 동의어 사이기 때문에 Determine 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That the teachers can determine how well 자 원래는 How much a student understood 이렇게 적으셨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라는 뜻이 되려면 How well 얼마나 잘 the student 그 학생이 이해했는지 그쵸? 이해했는지 Determine 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제가 좀 지워볼게요. 좀 지워보고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노의 동의어 Determine 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자 얼마나 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 제가 안 썼네 안 썼네요. 얼마나 주어가 동사를 잘 하는지 라고 쓰시려면 How well 주어 동사 형태로 쓰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다시 한번 얼마나 주어가 동사를 잘 하는지 그쵸? 하는지 얘기를 하려면 How well 주어 동사 형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게 음 이게 요 부분으로 가있네요. 원래는 여기가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위에서도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 how well 도 여기 한번 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필기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쓸 빈도가 많을 거예요. 외우두세요. how well 주어 동사는 얼마나 주어가 동사를 잘 하는지 그쵸? 하는지 했는지 할 것인지 하는 중인지 그쵸? 여러가지 해석은 시제에 따라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이 well 이랑 바꿀 수 있는 건 how perfectly 그리고 how properly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한 뜻은 얼마나 완벽히 주어가 동사하는지 properly 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해석에 따라서 들어가는 단어도 다르긴 하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맥락 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원래는 understand about the lesson 이라고 하셨는데 요것도 약간 심플하죠.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지웠고요. 뭘로 바꿨어요? lecture 이라고 바꿨습니다. lesson 이랑 class 다 수업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요거 세 개는 같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lesson class lecture 이렇게 세 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요 이제 no 보다는 determine 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걸 제가 추천한다고 써놨어요. 그런데 determine 도 역시나 유사한 단어들이 유의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뜻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때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알맞은 어휘를 선정하여 사용할 것 요거는 암기를 여기 있는 다 파란 글씨들은 다 암기를 해두시고 대신에 때에 따라 알맞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요 밑에 부분 보시면요 여기에서는요 음 원래는 요렇게 문장을 조금 어렵게 쓰셨던 것 같아요. 요걸 쓰시다가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문장을 어렵게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요렇게 하는 거는 요 행동은 요 위에 있는 거죠. 요 위에 있는 행동들은 선생님이 그쵸? 선생님의 목표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이해를 하도록 수업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러나 사실 이거는 불가능해 그쵸? 왜요? 뭐하지 않는 이상 선생님들이 애들 모두 개개인한테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 물어보기 전 까진 그리고 또 타이밍 리미티드 그리고 모호도 있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 이잖아. 그쵸? 이래서 불가능해 라는 뜻 인데 사실은 요것도 결국 이제 어순 요 포인트는 어순 이죠? 어순 그쵸? 순서인데 이제 결론이랑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결론이 있을 때 되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근거가 있을 테고 근거나 주장 그쵸? 자 문장에서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 더하기 1은 2야 자 요런 건 굉장히 객관적이죠. 그쵸? 근데 옛날에 숲속에 1이라는 존재가 살았대. 그런데 그 숲에서 100만km 떨어진 곳에 강에 1이라는 애가 또 살았대. 자 1과 1은 1과 1이 더해져서 2가 되었대.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런 거는 그쵸? 말이 길게 나가는 거 그러니까 혹은 결론이 제일 끝에 가 있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거 그쵸? 요런 거는 한국말의 전형이에요. 한국말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 야 얘네 2야. 왜냐면 저기 저쪽 저 멀리에 있는 강에 살던 그 1이랑 여기 산속에 거기서 100만km 떨어졌던 그 1이랑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됐대. 2가 되었대. 합쳐져서 야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요. 글을 쓸 때 그래서 항상 어쨌든 이게 불가능한지 안 불가능한지 먼저 써주시고요. It is not possible to happen 그러고 나서 이 조건을 뒤에다 써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장이 다 중요해요. 내 기준에서는 1번 문장도 중요하고 2번 문장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결론에 가까운 것이 어떤 문장인지 파악을 해서 이걸 먼저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석은요. 그러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뭐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This can be solved by checking. 자 원래는 굴루킹이었어요. 그쵸? 보는 걸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루킹보다는 사용법이 좀 오류가 됐죠. 의미가 좀 달라요. 그쵸? 룩은 이제 확인하다 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 근본적인 요 체크랑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체크는 내가 꼭 해야 할 의무예요. 근데 룩 같은 경우는 확인해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쵸? 확인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무보다는 그냥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내가 할 수도 안 할 수도 해도 나한테 별로 이득도 없고 안해도 그러다지 불이익은 없는 나의 오로지 나의 선택이 달린 거예요. 근데 요 체크라는 거는 체크라는 거는 이걸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뉘앙스가 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Check your email 이렇게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서류를 접수를 하고 나서 사실은 여기다가 그냥 Take a look 그냥 요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의미라는 체크라는 단어에 의무라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가서 항상 체크를 쓰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원래 영어의 영어 단어에 결정되는 그런 순서였어요. 의류를 그 정의였어요. 정의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라고 할 때 요 체크를 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신뢰 신용에서 신용기관 신용기관이라면 뭐 이제 은행이라든가 그쵸? 그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신용기관에서도 요 체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쵸? 자 요거는 약간 다른 거였고요. 어쨌든 체크 루킹 사용법이 오류가 되어서 오류가 발견되어서 체킹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보시면 요거 아까 위에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원래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리티치 다 토픽 자 리티치 한번 볼게요. 리티치 다 토픽은요. 오류는 없어요. 그쵸? 네. 오류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많이 쓰이지 않는 형태이므로 Give additional training 이라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Give additional training 같은 형은 무슨 뜻이냐면 추가 학습 훈련이나 보충 수업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운동선수에게 additional training 이면 훈련 이겠고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additional training 이면 보충 수업 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Finally 마지막 겁니다. 그쵸? will study the subject 원래는 topic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큰 맥락으로 보면 topic 보다는 subject 가 사실 더 적절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쵸? 알맞은 어휘 사용에 유의하시고요. 자 이 뒤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In class 수업에서 students 학생들은 learn things 뭔가를 배워요. 그러나 자 여기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learn 배워 뭔가를 배워요. 그리고 don't really study 공부를 하지 않아요. 쓰셨어요. 그쵸?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부적인 상황 설명이요. 그래서 정말 learn things but and don't really study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배우긴 배우는데 공부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야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배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설명하면 너무 두루뭉실하고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요거처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they can't study students learn things 그들은 뭔가를 배워요. 하지만 they can't study them 그들은 그것들을 공부할 수 없어요. during the class 수업 중에는요. 왜냐하면 the time to review the lecture the time the time to review the lecture 공부를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은 is essential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야 when it comes to studying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시간을 여기서 좀 말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수업시간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라는 거를 수업시간으로만 수업시간을 공부하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 걸로만 충분하지 않다 라는 걸로 문장을 바꿔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students learn things 그렇죠. learn things 학생들은 뭔가를 배워 but it is not enough 그렇죠. 충분하지 않아요.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뭐하기에는 to know 아니면 to learn 아니면 to master 그렇죠. 이것도 괜찮겠죠. to master everything 모든 거를 이제 마스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because 왜냐하면 왜냐하면 time the time to review the lecture 공부를 배운 것을 복습하는 시간은 그렇죠. is essential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렇죠. 뭐할 때 when it comes to studying 뭐할 때는요 공부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에서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시간으로만은 완벽하지 않아 왜냐하면 공부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복습이란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저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좀 바꿔서 써봤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장 장문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많이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when it comes to studying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뭐뭐에 있어서는 ing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when it comes to meeting you 이러면 너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alright 자 다음 거 마지막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기서도 조금 오류가 좀 많아요. 자 concluding 자 요약을 합니다. there are lots of reasons to do 아무래도 2에다가 동사 원형 넣으셔야 되는데 빠지지 빼먹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daily homework가 아니라 daily homeworks 복수 형태로 말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요 it is normal for students 자 여기에서는 to not이 아니고 원래는 to 부정사의 그 부정형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는 not이 앞에 붙습니다. okay not to에요. to not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자 여기에서는 for the future it is better to study everyday so that their chance of going to a university and to obtain a good job gets higher. 자 어쨌든 공부를 하는 게 더 낫다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들이 대학교도 좋은 데를 가고 취직도 좋은 데로 취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요런 형태로 이제 쓰셨던 것 같은데 요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니버시티 좋은 대학교랑 좋은 직장을 갖는 거는 어떤 삶이에요? 아주 성공적인 삶일 거예요. 그쵸? 애들한테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since a successful life 그래서 성공적인 삶은 requires 요구하기 때문에 뭐를요? lots of studying and preparing 많은 공부와 준비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본인의 의견을 강조하는 겁니다. doing homeworks 숙제를 하는 것을 will surely make 확실하게 만들 것이다. the opportunity 기회를 뭐 할 수 있는 기회인가요? to go to a university and to obtain a good job 아주 좋은 직업을 갖고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뭐를 opportunity 그쵸? 기회들이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opportunity가 아니라 opportunities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수정을 잘못했네요. 요거는 이제 고쳐서 써주세요.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제 순서를 헷갈리실까봐 제가 좀 써놨어요. 요거는 보고 참고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 위에처럼 말을 하게 되면서 나의 의견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요것도 원래는 이제 one need end가 있으니까 그냥 주어를 요 앞에다가 한 번만 써놓고 이제 주어는 이것도 이것도 하고 요것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좀 자세하게 주어 그냥 넣어서 완벽한 문장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 will allow 허락할 것이다. them 그들이 뭐하도록 to know what learning is 그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자 그래서 공부를 매일 하는 것은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이 진정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형태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왜냐면 여기 뒤에 문장이 뭐냐면 이게 왜 이걸 제가 안 썼냐면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no one need to relearn relearn 이죠. relearn a topic 다시 배울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중학교 때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나오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고등학교 때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나와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모두 배운 것들은 대학교 가서 기반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배울 필요는 다시 배운다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 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배운 걸 끝낸 적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계속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다시 새로운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운 걸 아직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relearn 이거는 약간 어휘가 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고쳤다구요? they will it will allow them to know 알게 할 것이다. 그렇죠? what learning is 배우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딱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럼으로 다시 한 번 마무리를 합니다. Doing daily homeworks is essential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제를 그러므로 숙제를 매일 하는 것은 좋은 요소가 아니고 필수적이다. 그렇죠? 뭐 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미래에 있어서 이렇게 에세이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조금 천천히 강의를 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좀 지루했을 수도 있지만 좀 잘 들어주셨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어 우리 이제 다음 우리가 오늘 4회차인가 그래요. 그렇죠? 4회차인데 이제 다음 건은 다음 수강 건은 원래는 어드밴스를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분이 만약에 아 저는 조금 이제 비기너를 비기너를 한 달 정도 더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비기너를 통상 한 3개월 정도 하거든요. 비기너라는 거는 이제 어법 위주로 잡아 드리는 건데 첨삭을 잡아 드리는 건데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내용이나 컨텐츠 위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서 주장을 넣었으면 요 뒤에 근거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근거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한다면 이제 비기너를 한 달 더 들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아 좀 비기너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내용이나 컨텐츠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상관은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해 가시죠? 이제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어드밴스를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랬고요. 오늘 에세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